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1인 3일, 부산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4도, 낮 최고기온은 11도로 예보됐습니다. 수능 안파는 없겠지만 다소 쌀쌀하겠습니다. 바람과 함께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. 부산기상청은 수능 당일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수험생들은 수험표와 더불어 마스크 착용도 필수입니다. 이번 수능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. 일반 시험실에서는 KF 기능이 없는 일반 마스크를 착용해도 됩니다. 다만 감염원 배출 우려가 있는 벨브형 마스크나 망사 마스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본인 확인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. 때문에 오염이나 분실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챙겨가는 게 좋겠습니다. 교육부는 수능 당일 아침 발열 등 증상이 있으면 안전을 위해 미리 보건용 이상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. BTV 뉴스 박재현입니다. 아멘